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편법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증빙서류의 업체명을 허비로 기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장검사에서 양 후보가 냈던 사업자 대출 증빙서류를 확보했습니다. 양 후보는 대학생 딸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물품구매 내역서를 제출했는데 물품을 샀다고 한 업체 일부는 수년 전 폐업했거나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양 후보는 2021년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소초구에 위치한 31억여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해 논란이 일었습니다.